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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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시작해볼까요? 뭐부터 해야 돼요? 질문을 정해주세요 아 질문이요? 아 우리 궁합! 그래 궁합 궁합! 궁합 한 장 뽑아 두 사람 궁합 생각하고 천연 씨 한 장 뽑아주세요 이 카드는 뭐예요? 우리 드라이브 한 카드 지금 두 사람이 궁합을 봤을 때 이 카드는 제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이긴 한데 새로운 카드가 두 사람이 궁합이 제일 좋다라고요 하늘에서 연결하는 인연이 있죠? 여기서 누가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두 사람 속마음이 나올 거예요 진짜 속마음이 자 여기 한 장 한 장 그것도 각자예요? 네 나 자꾸 나를 뽑아달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지금은 지금은 강희 씨가 약자예요 아니 지금 흐름은 약자야 지금은 약자야 약자라고 선호 씨가 갑이야 지금 강자예요 어 그렇지 맞아 3표 4점 자 그 이유는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오빠가 너무 좋아해 공부하고 있는 것 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봐 집에서 아 진짜 그리고 선호 씨는 지켜봐요 관심이 있어도 선호 씨는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선호 씨는 수줍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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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기가 세 보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 맞아요 눈물도 되게 많아요 이게 어려워 눈물도 되게 많고 눈물 엄청 많고 사랑도 받아보고 싶고 많이 맞아요 사랑 의외로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글 잘 써야 돼요 되게 여성적이에요 어이 맞아요 보여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해주고 욕먹고 해주고 욕먹고 해주고 욕먹고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주고 또 속상해 맞아요 말 너무 잘하세요 해주고 욕먹어요 하지만 하지만 조만간 역전이 될 겁니다 어? 조만간 역전이 될 겁니다 어? 조만간? 호나 씨가 더 빠지게 돼 어머머머 망 아냐 흥허 흥허 정말라 자 이유는 여성적이라서 굉장히 여성적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스킨십이 많이 약해요 정말 잘해주는 사람한테 약하다 아 정말로요? 선아한테 스킨십이 약한가요? 장신摯 자기는 진심으로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정말 챙겨주고 이렇게 오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찌 아 진짜 감사합니다.